3년 전 국내 최초로 공예도시를 선언한 청주시가 세계 무대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세계 공예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뛰고 있는데요. 25년 전 첫 공예비엔날로 시작된 수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세계공예협회 WCC의 평가위원들이 청주의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. 흙 위에 자연을 담아낸 분청작이, 항아리 같은 작품을 둘러보고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봅니다. 세계공예도시 선정을 앞두고 신청서를 낸 청주의 인프라와 정책적 의지, 계획을 확인하러 현장 실사에 나선 겁니다. 직지의 탄생지로 지난 25년간 공예비엔날레를 열어온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, 문화제조창과 한국공예관, 고인쇄박물관 등 공예에 진심을 담아온 청주가 세계 무대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. 국내 최초의 세계공예도시,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운데 공예 분야에 잇따라 도전장을 낸 겁니다.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더 세계로 뻗어나오는 공예 도시 청주를 계속 지향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목표는 세계 양대 권위를 획득해 글로벌 공예 도시 청주의 브랜드를 세우는 것.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하고 전 세계 330개 창의 도시들과 교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쾌할 수 있는데, 도시의 경쟁력이 외형적 성장에서 문화 역량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더없이 중요한 기회입니다.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, 세계로 그런 문화적 가치가 다채롭게 넘나들면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와 강점을 우리가 함께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. 공예연구소와 공예창작지원센터 설립으로 공예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올가을 청주 전통 공예 페스티벌과 2024 충북의 공예가전 개최로 동력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. 올 하반기 세계 공예 도시 선정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내년 파리에서 발표될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